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됐나 보다. 황곤수 원원 선생님. 저 미경이에요. 저 기억하시죠? 까꿍다꿍. 의사 왜 그만둔 거야? 혹시... 나 때문에? 좋은 실력 아깝게. 왜 병원문을 닫아요? 물론 싸가지는 좀 없는데. 실력 하나는 최고라면서요? DNA 성형외과에는 다시 안 돌아오시는 건가요? 저기 귀여운 보조기 하나 더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데요. 돌아오세요 그냥. 원장님. 돌아오세요. 보고싶어요. 보고싶어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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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